그 솔큐 버프 있잖아요 그거 구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팀 버전에서 실시한 퍼블릭 테스트 빌드의 결과 이 기능을 개선해서 생존자가 발전기 수리 중 그 수리 진행도가 생존자끼리의 인터페이스로 표시되는 기능 와 더 버프 해주네? 이 발전기가 내가 지금 발전기를 수리하고 있으면 그 발전기 수리 진행도까지 보여주는 걸로 와 미쳤는데 이렇게까지 솔큐를 버프해 준다는 것 자체가 솔큐랑 다잉큐의 간극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발전기 수리 진행도를 표시하기로 한 이유와 이 기능을 발표했을 때 일부분으로부터 받았다 질문이나 우려에 대답합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데바드의 게임 밸런스에 대해 액션 표시 기능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게임 밸런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킬러 승률이 좀 높은 상태이고 높은 메타이고 이번에 솔큐버프로 인해서 킬러들이 받을 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의 원래 예측은 뭐였냐면 추측은 데바드 개발진이 지금 킬러가 좀 유리한 메타고 승률이 잘 나오니까 솔큐버프를 해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평균 승률을 좀 떨구고자 함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접적인 너프보다는 간접적인 너프를 한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바드는 온라인 대전 게임이며 모든 실제 인간을 조작하는 그런 게임이죠 대전 게임이라고 하면 격투 게임이나 FPS 게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데바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1대4 비대칭 대전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해봤던 데바드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자 또 데바드의 장점이자 단점 데바드의 아킬레스건이자 데바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비대칭 대전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 밸런스 조정에 독자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1대1 대전 게임이라면 기본적으로 너무 강하고 너무 이기는 요소를 약체화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패하는 요소를 강화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령 1대1 격투 게임이라고 하면 너무 사기적인 기술이나 사기적인 연계 같은 거 사기적인 캐릭터 이런 것만 좀 너프하면 돼 데미지 같은 거 깎고 리치 같은 것도 깎고 판정 같은 거 너프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데바드는 승리와 패를 생각하는 곳에서 독자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얘네가 말하네 제가 저번에 올린 거 있죠? 데바드의 밸런스에 대한 얘기 이거 얘네가 그대로 말하네 데바드에서 승리와 패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한 거 승리 기준이 없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생존자는 그냥 단순히 탈출하거나 사망했는지 두 가지 중 하나임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킬러는 생존자의 살상 인수가 0명에서 4명이란 5가지 패턴의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과연 지금 킬러는 승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생존자는 그리고 나는 탈출을 못했어도 3명이 탈출하더라도 내가 어그를 끌었으면 난 이긴 건가? 라는 그런 승리 기준이 되게 모호해 그러다 보니 승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보통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짜게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적한 대바대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이 독특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대바대의 킬러는 의식 중에 1대1의 경기를 4회 실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바대의 개발진이 생각하는 개발 방향이 나오네요 대바대의 킬러는 희생제 중에 1대1의 경기를 총 4번 실시하고 있다 벌써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만약 A와 B를 처형할 수 있었지만 C와 D로 탈출된 경우에는 1회의 의식으로 2번 이기고 2번 졌다 아 얘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그러니까 희생제 한 판 한 판의 킬러 기준으로는 4번으로 생각하는 거네 가령 1픽에 상대를 하는 거에선 나 1픽 상대로는 이겼다 1픽을 죽였다면은 근데 2픽은 살아나갔어 그럼 2픽 상대로는 졌다 3픽이랑 4픽 또 죽였어 그럼 3픽 4픽 상대로는 또 이겼다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는 거네요 이해가 되시죠? 대바대의 밸런스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나봐 음 킬러의 승리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냥 죽이네 상대로는 이겼고 못 죽이네 상대로는 졌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게다가 대바대는 2023년 현재 킬러가 평균 2, 3회 이길 수 있는 게임 밸런스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대격편 패치 이후에 이런 평균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대바대 개발진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에 보통 2, 3킬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밸런스를 목표로 한대요 뭐 킬러가 올킬하기 쉬워졌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얘기겠죠 아마도 올킬이라고 하는 거는 전술하는 대로 생존자 전원에게 전승하는 것이며 거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너무 파워 밸런스가 너무 치우쳐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대바대 개발진이 생각한 거랑 정말 방향 자체가 달랐던 거야 우리는 한 판 한 판에 이 킬러로 올킬을 할 수 있냐 없냐 3킬 이상 이긴 거고 그 판을 이긴 거고 뭐 3킬 아래로 가면은 가령 황벨은 무승부 황벨 아래는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하는 게 있었다면 대바대 개발진은 그게 아니라 한 판에 4번의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킬러는 ABCD 그러니까 1, 2, 3, 4픽에 각각 승리했고 패했고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밸런스 기준이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2, 3회면은 대략 한 50에서 75 사이 정도 그 정도의 밸런스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네 그쵸 2킬 만 해도 대바대 개발진이 의도한 밸런싱에 맞으니 정상적인 성능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그래서 올킬을 할 수 있냐 없냐 가령 이제 너스처럼 고점이 높냐 안 높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파워 밸런스가 킬러 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인 중앙 지점인 중앙 기준인 황벨 황벨을 기준으로 하면은 킬러의 무서움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2명과 3명의 중간 정도가 되는 2.5명 정도 밸런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걸 실현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이 실시하고 있는 의식의 데이터나 의견을 참고로 해 게임 밸런스 조정에 검토나 개발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 음 그래서 킬러들의 보통 승률이 예전 대격변 패치 이전에는 50%에서 55% 언저리였거든요 실제로 대격변 이후로 모든 킬러 승률이 8% 가량 뛰어가지고 어 한 58% 58% 58% 정도에서 60 몇 퍼가 나와요 얘네가 말했던 2.5 2명을 살짝 넘고 3명까지는 좀 안되는 그런 정도의 밸런스로 얘네는 맞춰 하고 있었다는 거네 단독 생존자와 생존자 파티에 대해 이거는 솔큐 생존자와 다임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혼자 솔큐를 해서 괴고생을 하는 것과 1명 또는 3명의 친구와 2명 이상의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는 건 날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을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는 경우 요즘 온라인 게임에서는 디스코드나 가정용 게임기에 표준 탑재되고 있는 음성 채팅 기능을 사용해 말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드문 광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드문 광경이 아니게 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런 광경밖에 없어요 좀 까놓고 말하면 특히 상위권에서는 대바데도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게임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친구와 파티를 짜는 기능에 실장이나 친구 주위의 기능 개선을 실시해왔다 혼자서 조용히 놀고 싶은 사람이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게임 내 음성 채팅을 구현할 예정까지는 없대요 하지만 디스코드 등의 음성 채팅을 사용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방침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플레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얘네가 오피셜로 디스코드 OK라고 말하는 순간 딜레마에 빠진다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나 혼자 플레이하고 있을 때와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있을 때는 때로는 게임 내용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이런 수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게임 내용에 차이가 당연히 생기죠 예를 들면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을 때 갈고리에 매달린 시에 아무도 도움을 줄어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솔큐들은 이제 동질감을 끼지 않으면 다른 다인큐들이 못 구해주거나 혹은 솔큐들끼리 게임했을 때 서로서로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생각이 달라서 못 구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 이것은 다른 세 명이 다른 누군가가 구조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 아무도 구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친구와 함께 말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다면 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모두가 작업 중이면 누군가가 대신 구조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큐와 다인큐의 차이는 곳곳에 나타나고 특히 혼자 플레이하고 있을 때에는 동료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는 느낌이나 파티에서 플레이하고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요망을 이전부터 받아왔다 솔큐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생존자의 액션 표시 기능을 본 서버에 구현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단독 플레이 그러니까 솔큐와 다인큐의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개선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 내용들이랑 별 차이 없고요 얼마 전 발표하고 PTV에서 테스트한 액션 표시 기능은 6.5.0 업데이트로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능은 생존자 파티가 음성 채팅에서 공유하기 쉬운 정보 즉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는 정보에 초점 맞추고 화면에 처음부터 표시하여 파티를 짜지 않은 사람들도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PTV에 참가해 테스트를 해주신 분으로부터 단독 생존자 솔큐 플레이 경험이 이제 좀 더 나아졌다 그리고 과도하게 또 정보를 주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 서버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PTV에 참가한 분 중 발전기의 수리 진행도도 친구와 플레이하고 있을 땐 잘 공유되는 정보죠 그쵸? 다인큐가 공유하는 정보라는 게 사실상 이 게임 내에서 생존자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죠 상황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능에 추가하기로 결정 아까 위에 얘기했었던 발전기 수리 진행도를 알려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번 액션 표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위에서 소개한 단독과 파티의 생존자 차이를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솔큐와 다인큐의 간극을 줄이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필요했었던 패치고 저번에도 환영한다고 했었죠 이것이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을 때 플레이 체험을 개선하면서 향후 적정한 게임 밸런스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부분이 제기한 질문이나 우려점에 대해서 이거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읽어볼게요 이 기능이 있으면 생존자가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궁금했었던 질문인 거죠 킬러 보상 패치가 있을지 이 기능은 솔큐 생존자를 다인큐 생존자에 가깝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파티가 지금보다 강화되지 않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위치 혹은 엄청 디테일한 정보 내가 판자를 어디에서 뺏고 지금 킬러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 그런 건 표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 혜택으로 받는 것은 단독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생존자가 대부분이고 생존자 전체가 대폭 강화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대요 음 이게 뭔 개소리죠 다인큐를 짜면은 자기들이 지들 입으로 다인큐를 하게 되면은 탈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서 이제 다인큐와의 간극을 줄여서 솔큐 생존자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플레이가 강화가 될 텐데 동선 효율성이 강화가 될 텐데 생존자 전체가 대폭 강화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곤 해도 본 기능의 목적은 단독 생존자와 파티의 차이를 줄여 적절한 게임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상황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게임 밸런스 조정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라네요 일단 당장은 킬러 버프 계획은 없고 솔큐와 다인큐의 간극을 줄이고 즉 다인큐에 맞춰서 밸런스 조정을 하면서 먼저 그거를 이제 먼저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킬러 보상 버프를 해주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동안 좀 킬러가 약세일 수도 있겠네요 왜 생존자만 강화하고 킬러는 약체와만 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릴리즈 예정인 6.5 업데이트에서는 기사에 대한 더 다양한 버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엽서 시스템? 엽서... 엽서요? 뭐죠? 아카이브를 말하는 건가요? 스킬체크 대성공에 성공하면 엽서 진행도... 엽서가 설마... 아... 아 엽서 시스템이... 아 이거 몸부림이다 몸부림 여러분 위글 게이지 몸부림 시스템 엽서가 이제 몸부림 새로운 몸부림 시스템에서 스킬체크 대성공을 했을 때 1초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게 삭제되기 때문에 킬러에게 버프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놀라운 발언이네요 또한... 물론 버프긴 한데 어... 글쎄요 또한 컨트롤러로 조작하고 있을 때의 입력처리를 개선해 생존자를 운반하고 있을 때 흔들림 영향을 지금부터 억지하고 있다 그래서 갈고리에 걸 때 너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냐 무엇보다 작년에 실시한 데바데스상 최대 규모의 게임 밸런스 조정 대격변 패치 말하는 거죠 모든 킬러의 기본 능력에 대한 강화를 실시해 또 발전기술에 걸리는 시간 약 12% 늘리는 생존자 전체의 약체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킬러들의 평균 살상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했으므로 흥미가 있는 분은 꼭 봐주세요 이게 9월 데이터겠죠 아마도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의도했었던 것처럼 모든 킬러의 승률이 약 8% 가량 올랐다 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쾌적하고 즐거운 플레이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희생제 플레이에서 얻은 데이터와 의견을 참고로 게임 밸런스 조정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본 기능의 목적은 솔큐와 다인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므로 생존자 전체를 강화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정보가 많아졌을 때 생존자들의 어떤 밸런스 이런 영향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계속해 나갈 거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의견이었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동료의 행동을 예상하는 재미나 상황을 몰랐을 때 스릴감이나 공포감 같은 게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납득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은 소통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진짜 서로 막 고립된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아득받아 무서운 킬러로부터 살아나가는 그런 기획이었잖아요 이제는 다 이제 상향평준화 되어 가지고 게임이 고여 가지고 다 이제 생존자는 막 디스코드 다인큐 하고 킬러들은 디스코드 다인큐 뚝가팔 수 있는 너스벨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 게임의 순수한 재미를 해친다라는 점에서 꽤나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지적인 게 아니야 진짜 여기에 대답을 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도입되는 기능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리를 하는 즐거움이 약간 줄어버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데바들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쾌적하게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적정한 게임 밸런스 조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걸 따졌을 때 쾌적한 플레이냐 아니면 동료의 행동 같은 걸 예상하고 추리하면서 그런 게임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 그랬을 때 어떤 재미 뭐 요런 그러한 어떤 이 데바대라는 게임이 줄 수 있는 고유의 재미를 깎아내더라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데바대 개발진은 그래서 굳이 정보를 모르는 것을 즐기고 있는 분의 즐거움을 다소 깎아낼 수도 또 있는 건 유감입니다 만 정확한 현재 위치 등 모든 정보가 분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 기능에 적용 후에 새로운 감각을 즐길 수 있는 것과 또 데바대 개발 방침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데바대는 확실히 고여가는 게임에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크게 불만인 것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재미를 좀 반감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쟁 게임에 걸맞게 쾌적한 플레이 환경 요런 걸 정돈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개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데바대 개발진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참 의미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 사실 저도 솔큐 하면서 모든 게임을 다 이길 수 없고 모든 게임을 다 나갈 수 없고 모든 게임을 다 우리 팀이랑 척척 맞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팀이랑 안 맞아가지고 발생되는 되게 재밌는 그런 각 나오긴 나오거든 그런 각이 앞으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재미가 반감될 수 있겠다 라는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데바대 개발진은 그런 재미를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쾌적한 플레이 환경 특히 솔큐들의 쾌적한 플레이 환경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기능이 있으면 생존자가 무엇이든 보이는 에스퍼처럼 되어 세계관이 손상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있으면은 데바대 개발자가 처음에 데바대 개발진이 만들었었던 게임에 무기력한 생존자들 혹은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둠 밖에 없고 그 어둠 속에서 발전기를 켜야 되는 우리 팀이랑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설계가 있었잖아요 생존자를 설계할 때 근데 그런 디자인이 다 깨진다 라는 거죠 세계관이 망가져 버린다 마치 생존자가 엔티티 마냥 이 게임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냐 세계관이 손상되어 버린다 생각한다 이것은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안개숲의 생존자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능력에 끼어 있다 이것도 사실 다른 말은 아니고요 분명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발전기를 수련할 수 있는 것 진사가 되면 동료의 오라가 보인다는 거 다른 사람의 특기를 전승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 등 이미 초월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우리는 여러분이 쾌적하게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최고다 그걸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왜 다인큐를 아예 그냥 삭제하지 않냐 다인큐 그냥 짜는 기능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째서 다인큐를 짜고 있는 생존자에게 핸디캡을 주어서 단독 생존자에게 접근하지 않냐 이거 다 방송에서 나왔었던 얘기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데바데 개발진이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 얘기하죠 이거 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아마 데바데 개발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게임 개발 방향도 그런 방향이 아닐 거고 협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우리도 데바데를 친구와 플레이할 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우리도 데바데라는 게임이 친구와 플레이할 때 즐거운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파티를 짜는 기능을 삭제하지 않고 대신 생존자 파티와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을 보다 더 잘 공존 시키는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인큐와 솔큐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다인큐를 삭제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협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럴 때 또 즐거운 플레이가 된다 라고 데바데 개발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 채팅도 최근에는 일반적이 되어 디스코드에 안정하지 않고 많은 가정용 게임기에 표준 탑재되고 있다 음성 채팅의 사용도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때 묘미 중에 하나이며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게임 측에서 제안을 걸 예정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기존 개발 방향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이 확실히 달라졌다 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기존에는 지금 몇 년 동안 디코 해 하고 디코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 다인큐 얼마나 재밌어 까지만이었고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디스코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나 솔로큐 생존자들의 플레이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킬러들의 경험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번 Q&A에서는 전부 다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쓰는 거 문제 없지만 디스코드를 쓰는 다인큐들과 그렇지 않은 솔큐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 중이니 쾌적한 얘네가 계속 말하는 쾌적한 플레이 환경 요것이 지금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게 도입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굳이 다인큐에게 핸디캡을 주지 않는 것도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즐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자 다인큐 파티에다가 핸디캡을 주지 않는 건 다인큐를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와 같아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에게 페널티를 거는 거잖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게임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파티를 짜고 있는 인원수에 의해 발전기의 수리 진행도가 느려진 시스템을 도입하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는 의욕을 깎아가지고 혼자 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친구에게 초대되었을 때 자신 1인분만큼의 핸디캡이 핸디캡이 더 늘어나는 거를 싫어해서 괜히 안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령 좀 친구들 사이에서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뉴비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걔는 아 아니야 나는 다인큐 초대되면 다인큐 페널티 때문에 괜히 나 때문에 더 살아나가기 힘들잖아 나 그냥 안 할래 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러한 방해물 하나도 없이 파티를 구축할 때 뭐 얻은 이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핸디캡을 주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네요 이 기능이 있으면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감시되어 효율적인 플레이를 강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이제 그 상작강의 쓸데없는 상작강의라던지 스텔스 플레이라던지 뭐 요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씨 젠장 우리 팀 손절하면서 나는 내가 혼자 개구멍으로 나가는 그 꿀잼으로 했었는데 홀로 남겨진 자랑 낮은관심 이런 거 쓰면서 계속 흑텔스 하면서 날먹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되네 무조건 발전기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발전기 안 잡으면은 막 친추 날라와가지고 님 발전기 안 돌리고 뭐함? 왜 상작강 처하고 있음? 하고 이제 스팀으로 친추 날라 이렇게 뻔하니깐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리 있네요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자신의 액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압력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정이나 혈족을 붙인 동료 그러니까 정은 정이나 혈족이라는 게 아마 뭐 유대감 동질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신의 행동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 기능은 단독 생존자와 다인큐의 파티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걸 절대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로 플레이 하셔도 되고 그냥 본 기능을 상황 판단의 힌트로만 사용해 보세요 다인큐가 워낙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게임을 날로 처먹고 있으니까 솔로 생존자들 중에서 살아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다인큐의 차이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너가 클로데스로 막 손절하고 이러는 것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도 된다 그냥 다만 이 기능을 그냥 상황 판단의 힌트로만 사용해라 라는 거죠 만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모욕이나 협박에 게임 내 채팅이 보내져 왔을 경우 플레이어의 이제 행동 같은 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 달라는 거죠 조사 후에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게임의 규칙과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이건 아마 그 저번에 말을 줬었던 정지 사유에 대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런 채팅 같은 거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설정으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 있습니까 우선은 6.5.0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실제로 테스트 해보세요 본섭에서 테스트를 본섭에서 한번 해보세요 현재 온오프 기능을 구현할 예정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무렵 다시 한번 그러한 피드백이 많은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해봐 일단 드셔봐 일단 먹어보고 니네가 많이 뱉으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꾸역꾸역 먹여보고 그래도 이런 피드백이 이런 의금들이 많다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거네요 이제 모두 온오프 기능 없이 솔큐 생존자와 다인큐 생존자 간극이 줄어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패치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고요 요거로 우리가 궁금했었던 내용들 킬러는 왜 보상 패치가 없냐 라는 거에 킬러 보상 패치 해줬다 킬러 작년에 이미 100여 분 패치 이후로 킬러 통계에 많이 올라갔고 이번에 스킬 체크 위글 게이지 위글 게이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삭제해줬고 그리고 흔들림의 영향도 지금보다 더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상 패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근데 이 말이 중요한 말인 거 같아 앞으로도 상황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게임 밸런스 조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안 킬러가 불리한 메타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목표하는 거 2명에서 3명 정도 죽일 수 있는 한판 그런 게임 밸런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데바드 개발진이 개입을 해서 킬러에게 보상 버프를 따로 해줄 것이다 라는 암시인 거죠 우리도 이 기능이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변경이나 게임 밸런스 조정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구현 후에 여러분의 의견 감상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대략 다 예측 가능한 대답들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데바드에서 승리와 패는 무엇입니까 저는 데바드가 항상 승리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게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도 게임 내에서 애매한 지표가 많다 불필요한 지표가 많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바드 개발진이 생각하는 킬러의 승리라는 것은 정말 한 판을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내가 한 판 안에서 1픽 상대로는 이겼다 2픽 상대로는 졌다 3픽 상대로는 이겼다 4픽 상대로는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한 판을 4번의 경기가 행해졌다라고 얘네네 생각을 한대요 저번에 이게 MMR 시스템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도입 그러니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데바드 개발진이 생각하는 킬러의 승리 기준 요런게 이제 인상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바드 개발진이 확실히 생각하는 게임 밸런스란 킬러가 평균 2.5회 5회 이길 수 있는 한 판에 2.5킬 2킬에서 3킬 할 수 있는 게임 밸런스를 목표로 한다 라는 게 이제 데바드 개발진의 명확한 방향임을 또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여지는 거는 막 밥풀이나 갈고리 횟수 이런 것보다는 처형 그리고 여기 평균 2,3회 이길 수 있는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걔를 탈출시켰냐 죽였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 선택과 이러한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데바드 개발진도 킬율 탈인률 그러니까 킬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탈출에도 밥풀 떨어지면 패배이냐 사실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건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데바드가 미숙한 부분이 있죠 탈출에도 밥풀에 떨어지면 과연 패배인가 그런 게 아직도 데바드 개발진이 정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개인적으로 엠블렘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면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엠블렘 시스템을 개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엠블렘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이타심 그리고 도망, 발전기 돌리는 거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생존 이런 게 종합적으로 플레이를 다양하게 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엠블렘 시스템을 냅두는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개인이 탈출하면 그건 이겼다 그 개인은 이겼다 그 판에서 라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기준과는 많이 다르죠 아 그냥 황벨이네요 그냥 뭐 그냥 인양 저냥 황벨에서 다행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아 죽인 애들 상대로는 이겼고 나간 애들 상대로는 졌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아무도 데바대 개발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데바대 개발진이 그 개발 방향과 자기들의 어떤 이 게임의 승리 기준 이거를 꾹 잡고 앞으로 밸런싱을 잘 맞춰간다면 용서할 수 있는 문제야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거는 나는 오히려 데바대 개발진이 킬러의 승리 기준 자체를 너무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체가 그냥 없는 거 같아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없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데바대 개발진은 명확하게 자기들이 이런 비대칭 게임에서 독특한 비대칭 게임이라는 이 데바대의 시스템에서 킬러의 승리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Q&A를 통해 우리가 궁금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풀린 거 같아요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는 솔큐 생존자의 게임 플레이 환경 개선인 거잖아요 데바대 개발진이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목표는 따라서 일단 그 목표를 채운 다음에 그게 먼저고 그게 먼저 채워진 다음에 혹시나 킬러가 불리해지면 그때 가서 킬러에게 다시 또 보상 버프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 그리고 디코를 금지하지 않고 핸디캡을 안 주고 다잉큐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도 아까 읽어봤고요 이것도 다 예측했었던 내용이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이지 않고 디스코드를 안 하는 다잉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잉큐를 삭제하지 않고 최대 듀오까지만 왜 두 명까지만 플레이 가능하게 해라 라는 의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세네 명이서 게임을 떠들면서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데바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데바대 개발진 입장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더 건강해진다고 쳐도 그냥 게임사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다잉큐가 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다잉큐가 게임을 어겨 살린다까진 모르겠지만 여튼 동접자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3,4인큐를 없애는 거는 되게 어려운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좋네요 데바대 개발진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데바대 개발진이 생각하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생각 어떤 패치 같은 게 나왔을 때 데바대 개발진의 방향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패치 같은 거에 대해서 더 깊게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패치를 한 이유는 이런 것일 것이다 데바대 개발진의 생각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걸 거다 멋있을 것이다는 뭐야 더 깊게 통찰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 분이 많은 것인지 도로에 바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